연우랑과 새우녀 신라 동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연우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 연우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 새우녀는 아름다운 비단을 짜면서 살았지요. 연우랑과 새우녀는 금실 좋고 마음씨가 고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여느 날처럼 연우랑은 바닷가 바위에서 그물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새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지겠네.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갑자기 바위가 흔들리더니 바다 위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우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바위는 흘러흘러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연우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흐흐흐 흐흐 새우녀님 그러다가 바위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린 연우랑은 자신이 낯선 바닷가에 와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연우랑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들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여기는 신라가 아니로구나. 내가 먼 나라로 떠내려온 모양이다. 연우랑이 토착한 곳은 지금의 일본인 대화국이었어요. 대화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우랑을 신기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틀림없어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합시다. 연우랑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대화국 사람들은 어질고 지혜로운 연우랑을 따르고 존경했지요. 그러나 연우랑은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세우녀님은 잘 있을까? 나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을 텐데. 언제나 세우녀 걱정뿐이었지요. 한편 돌아오지 않는 연우랑을 찾아 나선 세우녀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연우랑의 신발을 보았어요. 세우녀는 연우랑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흐흐흐흐흐흐흐 연우랑님 목 놓아 흐느끼던 세우녀는 바위 위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세우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낯선 바닷가 마을에 와있었기 때문이지요.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세우녀도 바위에 실려 대화국으로 온 것이었지요. 대화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여자를 연우랑에게 데려갔어요. 세우녀님! 연우랑님! 연우랑과 세우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대화국 사람들도 부부의 만남을 축복해주고 더욱 극진히 모셨답니다. 한편 신라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연우랑과 세우녀가 떠나고 나자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이었지요. 세상은 온통 캄캄한 어둠에 쌓여버렸답니다. 근심에 잠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동쪽으로 가버려서 그렇습니다. 호호! 어찌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내겠느냐? 해와 달의 전기를 가진 연우랑과 세우녀를 데려오시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낼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대화국으로 보내 연우랑과 세우녀를 데려오게 했어요. 임금님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들은 연우랑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를 이리로 데려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대신 비단을 드릴 테니 이것을 가져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보십시오. 연우랑은 세우녀가 짠 비단 한 피를 사신에게 주었어요. 신라의 임금님은 세우녀가 짠 비단을 바쳐서 하늘에 정성껏 재산을 지냈어요. 와! 해가 밝아졌다! 세상이 다시 환해졌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 후 다시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일은 없었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